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월 6만원이니까 가입하셔서 함께하시면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한 달째 계속해서 수익이 크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HLB 보시면 오늘 거래량이 120만주가 거래가 되었는데 오늘 장중인의 거래는 거의 없었죠. 정말 적은 거래량으로 거래가 진행이 되었는데 동시효과 때 물량이 안 나오니까 동시효과 때 가져가 버리죠. 38만주를 동시효과 때 가져가 버렸다. 결국은 왜 가져갔겠습니까? 공매의 쇼커버링 하려고 가져갔을 거다.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죠. 350만주 수준에서 계속 줄어들다가 이제 270만주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시 여기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슬금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죠. 그리고 지금 외인들의 매수하는 방향을 봤을 때 이 공매도 잔고는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다. 정말로 높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단계적인 주가 흐름 이런 부분을 볼 때가 아니죠. 이 공매도들은 이거 뭐 묵은 공매는 거의 5년 넘게 지금 여기 딱 달라붙어 있는 공매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공포스러운 흐름이 일어나고 있으면서도 아주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느낄 겁니다. 공매도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느냐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남아있는 것은 약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약에 대한 문제는 이미 손을 떠나서 FDA가 오케이 내 품에 안겨 내가 안아줄게 너는 합격이야 합격 들어오면 간암시장은 네가 평장할 것 같아 데이터 너무 좋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FDA의 피드백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항서자 칸넬리주마이죠. 그것도 리보세라닙에 대한 장비 부분은 별다른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어? 잘하면 이렇게 계속하면 돼. 이렇게 준비가 됐죠. 근데 지금 삼바도 이렇게 폼483 이렇게 받으면서 완벽히 깨졌다.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최근의 트렌드가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제조사가 폼483을 함께 받고 있다. 그러고 있죠. 피드백을 보안 피드백을 함께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거를 또 뒷받침해 주는 게 이런 데이터들입니다. 머크, 암젠, 화이자, 바이오젠 노바티스, 릴리, 길리어드, 리젠드로 등등도 다 마찬가지더라. 산업이 등등도 다 마찬가지더라. 공정과 제조 공정관련 문제 이런 걸 피드백 받더라. 이렇게 큰 회사도 피드백을 받는 상황인데 항소적이라고 100% 완벽하게 피드백이 없었어야 된다라는 법은 없죠.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피드백을 받았고 보통 이런 거 보면 한 3개월 만에 됐죠. 그런데 이 항소적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지만 퍼실리티에 대한 부분 마이너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공매도는 상당히 크게 많이도 갚았죠. 지금 급락이 일어나고 나서 상당히 많이 갚았습니다. 그리고 HLB 체결상환 보시면 계속 상환이죠. 계속해서 대차도 계속 상환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제 HLB가 남은 게 960만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960만 주밖에. 정말 많이 줄었죠. 얘가 예전에 2천만 주 넘게 있었는데 이제는 계속 많이 갚아서 960만 주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공매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최근에 계속해서 대차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공매 대차 물량들 이제 갚겠죠. 들고 있어봐야 쓸모도 없고 6월 달부터 공매를 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불법 공매도 이제 뭐 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그런 뭐 하기가 힘들지만 또 숨어서 또 피해서 하겠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은 계속 매집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 지금 이 틈을 타서 계속 매집하는 것은 결국은 외인들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고 개인들은 계속 털려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올렸다가 내렸다가 또 올렸다 내렸다 계속 하는데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잔잔하게 움직이죠. 잔잔하게 움직이면 뭐 이래 주식이 이러면서 단타들은 다 또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단타 다 잘 털어내고 있는 이런 형태로 죽다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공매 잔고를 계속해서 줄이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서 이거 뭐 대부분 많은 부분이 공매도 상환에 사용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HLB의 외국인 소진율이 21.2% 지금 바뀐 게 없죠. 죽다가 여기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외인 소진율이 별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내리고 나서 외인들이 더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FD의 허가가 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외국인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를 리가. 모를겠죠. 그러니까 조급한 물량들은 다 털리게 돼 있습니다. 털리게 돼 있는데 지금은 사실 털릴 이유도 없습니다. 털릴 이유도 없다. 이거는 뭐 항서적의 퍼실리티이기 때문에 이게 왜 털립니까? 털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인내심이 강한 자만이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태로 주가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HLB 계열사들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똑같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HLB가 올라가면 얘 혼자 내려가겠습니까? HLB 올라갔는데 얘 혼자서 밑으로 파고가 있습니까? HLB 올라갔는데 얘가 파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HLB 올라갈 때 이렇게 다 같이 올라갔죠.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이니까 지금은 그야말로 인내심을 극강으로 발휘를 할 때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예 생각을 저 뒤로 가서 F대의 허가 나면 주가 올라가겠지.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평정심을 잘 유지를 해야지 이런 지루함을 버텨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죠. 7일 딱 남았다. 그리고 이거 이제 클래스 1이냐 2냐 이런 부분이 바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캄넬주맛 제조시설의 퍼실리티 문제 마이남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다. 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회사에서 분명히 그렇게 공지사항으로도 계속 알려주고 얘기를 해줬죠. 그러면 그 부분을 철석같이 믿고 가져가는 게 당하지 않는 길이 될 거다. 결국 이걸 누가 이렇게 해먹을 외국인들 공매들 얘들이 이렇게 흔들어서 물량을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겠죠. 이런 부분은 알테어젠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이제 공매 세력들 외인들이 이렇게 컨트롤하죠. 주로 외인들이 이제 팔면 내려가는 거고 사면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HLB도 비슷하다. 그리고 삼천당 제약도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이거 아니라고 뭐 여태 이제 루머 하나 뿌려가지고 이렇게 확 내렸었죠. 아니라고 뭐 하고 고소한다. 이렇게 하는데도 뭐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추세 깨가지고 돈으로 밀어붙여 버리니까 결국은 이제 개인들은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어 너 버틴다고 한번 버텨봐 그러면 한 달 잘 버티네 두 달 잘 버티네 석 달 만에 아예 나 못 버티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두 달이 가다가 여기 쑥 내려와 버리니까 아이고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여기 털리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털고 가거나 아니면 그냥 가거나 둘 중에 나겠죠. 여기 집이 그러니까 지금 좀 크게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가다가 뭔가 또 가짜뉴스를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또 만들어서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면서 이제 갑자기 물량 확 뿌리면서 뭐 일난 것처럼 해서 이렇게 했다가 그러고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줬다가는 다 뺏기겠는데 오히려 그러면 이제 그냥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